PSP 대구범어 687기, 그리고 범어성교학교 7기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생 명단은 뒤에 화면에 나타낸 대로고요 총 이문복 집사회 16명이 이번 대구범어 687기, 범어성교 7기를 수료하시게 됐습니다 수료생 대표에게만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생 대표 이문복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문복 안수집사 위 사람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제7회 범어성교학교 퍼스펙티브스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7일, 대한예수교 장로의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 범어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엄정복 장로 박수 장로